lama 개illery 스테리아 covenant wości 예를 들리 daring 스 supervised 스테리아 가운 스테리아 중 Recru 어디서 В돼? 심 Piranha cụ뻥 아! 앙보샤 왔나 어디서? 앙보샤 왔나 어디서? ema2에서 왔데? 앙보샤 2개의 시식 자주머니 이게 무슨 버섯이라고요? 깨꼬리 버섯이요 깨꼬리 버섯이요? 깨꼬리 버섯이요? 깍까시아 나무 밑에서 많이 나죠 이게? 산에 땅 소리도 나는 거에요 얘는 뒤에 올 때에만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아 둘 때만? 네 우리 어릴 때 깨꼬리 버섯이 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거 맛있죠? 네 맛있어요 띵에 넣어도 되게 긴한 쌀 긴 거도 맛있어 그게 한 바구니에 만 원이요? 싸네 시장만? 아 엄청 저기에서 싼 거야 이거 엄청 깨꼬리 버섯 엄청 이게 균한 거걸랑 어 된장찌개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이것도 특이하다 이건 뭐야? 그거는 말국버섯 네 말국버섯 말국버섯? 말국버섯 특이하다 일로 오세요 하나 둘 파이팅! 여기 보면 집같이 다른 집이 있어 여기 와봐봐 그래요? 근데 여기 밥 먹으면 버섯을 봉다리를 하나씩 줘 그래요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여기가 시작이구나 그냥 홍어 삼합이 있는데요? 그냥 홍어 삼합이 있는데요? 좋다 오 맞네 오이구아이구 시보리라 그러니? 오이구아이구 다행이다 아이쁩니다 되게 이쁜데요 육문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진짜 이쁩니다 공개도 되게 좋고 카메라를 안 찍을 수 없어요 와 엄청 차가요 와 빠르다 볼링 다가가야 한 번 더 줘 아 좋아 무릉도운이구먼 MTB 파이팅 아 진짜 자전골은 조금 형은 되게 스멜, 스멜 와, 이거 기쁘다, 지금 오, 장난하네 오, 냄새, 맛에 더 오는 것 같아 냄새는 안 당겨? 뚝뚱 은성이는 쫄깃쫄깃하게 먹는 맛을 내가 알겠어 맛있네 은성아, 민젠 독재인데 너 일단 그렇게 꿀 끼진 않고 흥믹룡역, 콩먹 오, 두꺼워 오, 진짜 어디 봐 여기가 더 두꺼워 오, 신붙다 어, 좋아 와, 미꺼졌어요, 저기 위에서 와, 이거 큰 상관을 뻔했나, 이거 미꺼졌고 와, 미꺼졌고 저기 위에서 아 그거!! 다쳤으면 큰일빨했다 이거 야 toutes 눈침름이 무거운 곳으로 내려가냐 이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근데 어 여기는 진짜 한길이야 대박인데 땅 뭐가지뭐가지 아 그래도 누구와 아 근데 진짜 안다쳤어요 다행이다 아 나 진짜 나 그거 만원경 갖고 왔는데 아 부근경 갖고 왔는데 너무 시간하고 제가 다녀본 계곡 중에 최고다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 겁만한 장이 아예 하나 둘 셋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그 뭐 왜 또 그렇게 기간을 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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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78 하 하 Ella 아 와 와 와 와 와아! 걸어봐 잡아 잡아 아 용기 무대뻔 와 우리 대포 형님 진짜 못하는거 봐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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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왔냐 어디서 파두위 파두위에서 왔대 파키? 스페인? 스페인? 개옥주의식 어떠십니까?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모르겠네 다시 모른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도 마드리드 마드리드? 아 좋아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어깨 이건 실제로 2번 실수됐네요 와 진짜 좋았어요 아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많이 지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화이팅 많이 지났어요 제 친구한테 왔는데,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왔어요. 아주 좋네요.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랫동안 지내셨어요. 너무 즐겁습니다. 계곡이 너무 아름답고요. 사람이 좀 많아서 평일날 롬만 추울 것 같아요. 아까 오전보다도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소나무 냄새가 나고요. 침드랑 풀냄차가 나요. 각종 얼마 안 돼요. 우와, 이쁘다. 아, 좋은데요. 양평 중원산계보. 아주 좋습니다. 만족이에요, 만족. 아, 오늘 되게 즐거웠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경치도 좋고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양평 선입견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 내려가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다. 오우, 이쁘다. 이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좀 더 mél고 insist constructing 보 socket 조작uts입니다. 어.... 아.... 자! 네 오우 비중이 장난 아닌데 에이 물이 제일 맛있다 버섯 향이 확 나 어우 무슨 맛이야 약수가? 약국밥 떡떡중앙대에서 있는데 뭐야? 처음에는 약밥 맛있어 아... 아... 이거 능이잖아 이건 능이 에이 wenn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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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